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선거가 막 끝났을 때 이건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판세 분석 자료는 또렷하게 쪽깊게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표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사전투표 조작값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조작을 했으니까 보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는 정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을 불러서 그 용어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번 사건의 실체의 진실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어떤 구상을 가졌을까? 저는 초기부터 바로 보정값이라는 용어에 주목해왔습니다.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어떤 구상을 했고 실제로 무엇을 실천해 옮겼는지 이른바 조작값 활용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기 구상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건형 전략기획위원장과 주변의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거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퉁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몇 표 정도 가져오면 이긴다 혹은 몇 퍼센트 정도 가져오면 이긴다 등과 같은 문장에 익숙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몇 표 정도를 가져오자 초기 구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20대 총선에 참가한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약 50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500만 가운데서 100만 표 정도를 가져오면 21대 총선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100만 표가 20%에 해당합니다. 100만 표가 20%에 해당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500만 명이니까 20% 되면 100만 정도 표만 가져올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것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져올 수만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늘 승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500만 표에서 20%는 100만 표입니다. 600만 표 20%는 120만 표입니다. 700만 표 20%는 140만 표입니다. 800만 표 20%는 160만 표입니다. 1000만 표 20%는 200만 표입니다. 사전선거에서 500만 표가 대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50% 통합당이 50%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지만 수학을 단순하기 위해서 50대 50을 조작전의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표에 100만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A당 여당에게 50만 표를 더해주고 B당 야당에게 50만 표를 빼앗으면 됩니다. 바로 그 도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작전 1입니다. 일단 맨 상단 왼쪽에 500만 표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가 500만 표로 가정했을 때 A당과 B당이 250만 표 250만 표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조작 이전입니다. 직전입니다. 득표율은 50%에 50%입니다. 20%를 가져오는 작전이 시행됐을 때 A당에게 50만 표가 되어지고 B당으로부터 50만 표를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만 표가 조성됩니다. 100만 표는 500만 표에 20%에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작작전이 성공했을 때는 조작득표수는 A당 300만 표 B당 200만 표가 됩니다. 조작득표수는 득표율은 60% 대 40%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붉은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작전 상태는 비슷비슷했습니다. 50% 대 50% 아마 현실은 50몇 대 47, 8, 9 이 정도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작 이후에 붉은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0% 미래통합당이 40%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신 퍼센테이지일 겁니다. 마지막 조작득표율은 어디서 많이 보신 수치일 겁니다. 바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하게 했던 것이 바로 63% 대 36% 대 1%란 그런 묘한 비율이 전국 곳곳에서 아주 빈번하게 관찰됐습니다. 서울은 64 대 36, 인천과 경기는 63 대 37, 그런데 상대 득표율을 10% 단위로 표시하게 되면 1위와 2위는 60 대 40, 6 대 4, 60% 대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60 대 40을 일종의 오차범위로 정리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득표율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상이 깨지게 된 계기입니다.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의 상상력을 동원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구상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대 총선에서 500만 명이 사전투표에 장가했습니다만 21대 총선에서는 2배가 넘는 1174만 2677명이 사전투표에 몰리게 됩니다. 대략 1117만 정도 10%로 보죠. 그렇게 되면 1170만 정도로 보면 20%는 234만이 됩니다. 그러면 B당에서 야당에서 117만 절반인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A당에 117만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총 20%가 됩니다. 한쪽에서 마이너스 10%를 빼앗고 다른 한쪽에 플러스 10%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도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전선거 조작작전 2번입니다. 상단에 있는 500만 정도는 구상했지만 그 구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몰려들면서 밑에 단에 있는 1170만 표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동되게 됩니다.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A당과 B당을 50%대 50%표율을 가정하게 되면 585만, 585만 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20%를 빼앗아서 조작작전을 벌이게 되면 10%에 해당하는 117만 표를 B당, 야당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당에게 117만 표를 더해주게 됩니다. 10%를 빼앗고 10%를 더해줍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작된 득표수는 A당이 702만 표, 그리고 B당이 468만 표가 형성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조작 득표율은 60%대 40%입니다. 500만 표에 형성됐던 60대 40 공식은 1170만 명이 선거에 참가했을 때도 똑같은 수치, 6대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작 득표율은 어디서 많이 본 수치일 것입니다. 바로 63대 36대 1 공식입니다. 서울은 64대 36, 인천과 경기는 63대 37입니다. 얼추 5차 범위 내에서 6대 4 공식이 형성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상대 득표율을 10% 단위로 표시하면 1위와 2위는 정확하게 6대 4, 60%대 40%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시적으로 각 지역구를 조사해보면 진짜 사전 득표율과 가짜 사전 득표율 사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대부분이 플러스 10%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10%가 빠지게 됩니다. 20%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보면 결국 지역구 자료들 오세훈, 나경은, 이현주, 지상욱 이런 것을 다 조사해보면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된다.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셔서 계산해보면 지금 발표된 모든 후보별 득표율에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사전 득표율 정당별 후보별 사전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마이너스 10%를 하시고 그 다음 미래통합당은 플러스 10%를 하시게 됩니다. 토탈 20% 표 빼돌리기 전략을 사용하게 되시면 정확하게 진짜 각 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사전 득표율의 조작 기술이란 것은 20%를 가져오는 겁니다. 전체에서 지역 전체에서도 20%를 가져오고 각 후보자를 배려도 20%를 밀어주는 겁니다. 20%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당은 10%를 밀어주고 토탈은 20%입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전략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일종의 조작 기술이자 조작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전체에서뿐만 아니고 지역 전체에서도 바로 총 투표 수의 20%를 빼앗는 겁니다. 20%를 빼앗는데 그 빼앗는 방법은 우호적인 정당액의 10%를 대해주고 그 다음에 물리체화될 정당액의 마이너스 10%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미시적 계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 계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종의 사전선거 보정값 사전선거 조작값은 결국은 전체에 대해서도 20% 500만에서 20%를 구상했던 것처럼 1170만에 대해서도 20%를 빼앗아서 그것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후보를 세밀하게 조사해보시면 착하게 10%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체적으로 20%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10%를 밀어주고 10%를 빼앗는 그런 규칙과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건영 전략기획장이 전격적으로 공개했던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